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꿈을 키우는 확실한 길, 극동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지원자 및 입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7학년도 수도권 지역의 지원자 비율은 74%, 입학생 비율은 88%입니다. 동서울에서 40분 전철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2019년에는 극동대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극동대역 개통 전까지 부발력에서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 및 충청 지역 29개 노선에서 다양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도전정신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극동대학교는 융합형 전문인, 산학 밀착형 실무인, 소통하는 인격인, 미래지향적 창조인의 교육이념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극동대학교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다. 인재의 무한한 가치, 극동대학교가 키웁니다. 극동대의 모집 단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 5개의 단과대학 27개의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8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최상의 평판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은 4개의 학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항공인력을 양성합니다. 21세기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항공산업에서 항공과학을 중심으로 필요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습득하고, 더불어 꼭 필요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항공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IT산업 역시 규모와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본 대학에서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활발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건과학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병원관리 전문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병원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학과로, 21세기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예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통한 예술교육을 심층적으로 시행하여, 예술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합니다. 예체능학과의 특징은 현장 중심의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실기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학년도 극동대학교의 정시전형 주요사항입니다. 정시모집은 다군 4개 모집단위에서 총 55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군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증가되므로 반드시 극동대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등록 포기자와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정시전형 일정입니다. 입학원서는 18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4일간 인터넷과 창구로 접수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시 서류 제출 대상자는 1월 10일 17시까지 극동대 입학 홍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접고사는 1월 24일 1일간 이루어지고 실기고사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연극연기학과의 경우 31일까지 3일간 실기고사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일시와 장소는 1월 17일 14시에 본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정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입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나군에서 항공운앙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운앙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는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다군에서 수능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수능 점수는 100분위를 적용하며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 각 35%씩 70%,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 100분위 점수 30%입니다. 수학 가형을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가 부여됩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므로 수능 영어 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사 과목 필수 지정으로 인해 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나군에서 항공운앙 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운앙 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는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경쟁률입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최종등록자 기준 수능 본교 환산점수입니다. 정시나군의 전 모집단위는 수능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모집인원은 55명이지만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은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정시다군 일반전형 경쟁률입니다. 정시나군 일반전형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최종등록자 기준 수능 본교 환산점수입니다. 정시나군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항공운앙 서비스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운앙 서비스학과는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모집하며 모집단위,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수시 전형과 동일합니다. 정시정원의 전형 농어촌 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 또는 초중고등학교 12년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가 해당이 됩니다. 정시정원의 전형 특성화고입니다. 학과별로 지정하는 기준학과와 동일한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시정원의 전형 기회균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면접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양 및 일반상식, 인성 및 태도, 전공적성적합도, 논리적 사고, 표현명 및 비전의 기준으로 면접을 평가합니다. 극동대학교 교수 소개입니다. 간호학과 이수정 교수, 이영신 교수입니다. 방사선학과 최준구 교수, 김가중 교수입니다. 언론홍보학과 이민주 교수, 글로벌경영학과 장기진 교수입니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김동옥 교수, 연극연기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항공정비학과 한동주 교수, 항공IT융합학과 예철수 교수입니다. 미디어영상제작학과 이익희 교수, 바이오식품공학과 배인영 교수입니다. 반도체 장비공학과 최재성 교수, 에너지 IT공학과 조한진 교수입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1588-7470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1588-7470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